1. 주님 제 입시를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 찬미 전하오리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젊은이 여러분 어서와 함께 하세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할게요 하느님 아버지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소원교구 현정수 신부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1월 8일 화요일 주님 공연 대축일 후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집에 예수님께서 잠깐 오셨습니다 한국에만 예수님께서 40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분 진짜인가 모르겠네요 아닌 것 같죠? 제가 소원가톨릭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가톨릭교회의 사제로서 20년을 살아왔는데 이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아닌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 1독서 함께 봉헌하면서 하느님의 사랑 앞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와 함께 봉헌하면서 함께 강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아픔들 봉헌하면서 또 사고가 좀 났습니다 많은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프란치스코 1세 교황님과 교회의 지도자들 낙퇴된 어린아이들과 연옥 있는 영혼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지금 일본이 또 요동을 요소를 좀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일어나야죠 우리들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응원합니다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땀 흘리며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많은 이들 함께 빨대와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복 청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등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머리는 좁게 가슴은 뜨겁게 모든 것이온 종해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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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